자, 오늘은 비동사에다가 우리가 전전시간에 배운 동사 파생 형용사를 더해주는 거야. 동사 파생 형용사에는 뭐가 있지? 동사 ed, 동사 ing. 영어는 무엇 중심 언어다? 동사 중심 언어다. 동사 중심. 그래서 동사에서 뭐도 뺏어 쓴다? 동명사. 동사에서 또 형용사. 동사에서 또 부사도 뺏어 쓰지. 자, 그런데 여기서 오늘 배울 거는 비동사에다가 동사 파생 형용사를 더해서 문장을 만드는 거야. 알았지? 자, 가자. 동사에다가 비동사에다가 비동사, 동사 파생 형용사를 더해준다. 다치 비동사, 동파형. 동사 파생 형용사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 우리가 배웠지? 동사 뒤에다가 뭘 붙였지? 이리. 또 동사 뒤에다가 아인지를 붙였다. 비동사와 위에 형용사들이 함께 쓰이면 어떤 뜻으로 변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언제 쓸까? 다치. 명사가 해, 밭, 땅 할 때는 동사에다가 뭐 붙였지? 이리. 이리 붙였지. 그치. 그러니까 명사가 뭔가 수동적으로 당하고 있는, 당하고 있거나 받거나 되어지고 있는, 해지고 있는 할 때 동사에다가 이리를 붙였어. 음. 근데 이걸 문장으로 쓰는 거야. 이제 문장으로. 대이. 핍박하다가 동사잖아. 여기다가 persecuted 하면은 핍박 받고 있는이지. 그래서 a man persecuted 해봐. a man persecuted 해봐. 그럼 문장이 아니란 말이야. 그치? 여기다가 앞에다 명사해주고 뒤에서 꾸며주면은 그냥 문장이 아니고 형용사로 명사를 꾸며준 거야. 그러나서 여기다가 전명이 오지. 이렇게. 이렇게 와서 같이 이렇게 꾸며주지. 그치? 근데 they were persecuted. they were persecuted. 비동사 써주고 동사, 이디 형용사를 같이 써준다. 그럼 이게 동사가 되는 거야. 됐지? 이거 소위 뭐라고 그래? 수동태라고 그래, 수동태. 들어봤어? 수요일날 먹는 동태찌개? 이걸 수동태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려워가지고 영어 안 한 거잖아. 그러지 말고 비동사 플러스 동사 파생 형용사. 특별히 이디 형사를 쓰면 이렇게 문장으로 쓸 수가 있다. they were persecuted. 우리가 그전에는 이렇게 명사가 동사한다. 명사를 이런 문장을 배웠잖아. 소위 말해가지고 주어, 동사, 목적어. 그치? 주동목을 배웠단 말이야. 근데 이건 다른 형태야. 그치? 주, 비, 형이야. 알았지? 주비형. 맨 처음에 우리가 뭐 배웠어? 주동목. 그러니까 크게 문장은 주동목 아니면 주비형이야. 이걸 수동태라고 나눌 게 아니라 형용사로 보면 되는 거야. they were persecuted. 좋았어. 그들은 핍박 받았다. destroy. destroy. 파괴? 하다지. 근데 솔로몬스 템플 파괴되었다는 어떻게 해야 돼? 비동사를 써줘야지. 파괴되었다. was destroyed. that was destroyed. 근데 여기 있다가 얘는 형용사니까 부사로 꾸며줄 수가 있어. 그래서 같이 동사가 되는 거야. 됐어? was totally destroyed. 솔로몬스 템플 was totally destroyed. destroyed. 자, destroyed. 솔로몬스 템플 was totally destroyed. 완전히 파괴 되었다. 되어진이 아니고 무슨 되었다. 이렇게 동사로 해줘야 돼. 됐어? 그냥 명사에다가 동사 이디로 꾸며주면 되어진이야. 이렇게 꾸며주면. 그치? 근데 비동사 같이 써주면 문장이 되는 거라고. 됐어? 왜냐면 형용사를 동사로 바꿔주고 싶으면 비 플러스 형용사라고 했잖아. 됐어? 도대체 됐어? mock. mock. 조롱하다지. that Jesus incarnate on the earth. incarnate on the earth. 그러니까 이거는 이것도 역시 그냥 형용사로 봐야 돼.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야. incarnate on the earth. incarnate on the earth. 하품하지 마. 몇 번째야 지금. 자, was miserably mocked. was miserably mocked. 자, 해석해 봐.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야. 이게 동사가 되는 거야. 이렇게. was miserably mocked. 비참하게 조롱 받았다. 당했다. 당했다가 받겠지. Jesus incarnate on the earth was miserably mocked. Jesus incarnate on the earth was miserably mocked. 좋았어. 성육신 아니야. incarnate. 그치? 이거 형용사인데 외워야 돼. 이런 거는. incarnate on the earth was miserably mocked. incarnate on the earth was miserably mocked. 그렇지. 자, 페이퍼 복습해야 돼. 알겠지? 항상 학생의 기본 자세는 예습 복습이야. 네. 그렇지? 예습 복습. 내일 할 것도 나눠줄게. 내일 할 것도. 나눠주고. 보고 오고. 그리고 못 보고 와도 그냥 와. 알겠지? 그리고 오늘 한 거에 대해서 복습하고. 이게 진짜 너네 삶 속에서 꾸준하게 이루어지면 영원 될 수밖에 없다. 됐죠? tempt. tempt. 유혹하다지. Jesus was not tempted. Jesus was not tempted. 비동사 플러스 동사 1이니까 뭐뭐받았다 당하다 해지다. 예수님은 유혹 받지 않았다. 그치? by the devil. by the devil. Jesus was not tempted by the devil. 자, 다시 한 번 해석. 예수님은? 예수님의 마귀에 와야 욕을 당하지 않았다. 좋았어. 욕받지 않으셨다. 자, 그래서 동사, 비동사 플러스 동사 1이. 이거 소위 말해서 수동태라고 하는데. 이 뒤에는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전명 형태의 부사가 온다. 됐지? Jesus 그러면 뭐야? 죽임 당하셨다. Jesus. 그럼 예수님 죽이셨다야. Jesus killed the devil. 그치? Jesus was killed. Jesus was killed. 그치? 그 다음에 for us. 우리 죄 때문에. 그치? 우리 죄가 되신 것이지? 십자가에서. 십자가는 무엇의 상징이야? 저주의 상징이지. 저주받아 마땅한 자가 달리는 것이 십자가야. 그치?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가 되셔가지고 달리신 거야. 그치? Jesus was killed for our sins. 좋았어. 우리를 위하여네. bless. bless. 자, 그들인데 뭐야? 그들은 축복 받았다지. they were blessed. greatly blessed. they were greatly blessed. they were greatly blessed. greatly. greatly. 그치? 여기 형용사 앞에다가 뭐 써줄 수 있다? 부사 써줄 수 있다? 괜찮아. they were greatly blessed. 그들은 뭐 했다? 그들은 어. 그치? 많이 매우 크게 축복받았다. 그치? 전명이 온다. 자, 다같이. 주. 비. 여기서는 주비디야 사실. 동사 이디니까. 주비디. 전명. 그래서 이 구조가 있어. 우리가 그전에 뭐 있어? 주동목이지? 주동목. 전명 왔지? 그 다음에 투동사 왔지? 네. 그 다음에 문장 부사 왔어? 네. 기억나? 네. 그리고 이제는 주비디 한 다음에 또 전명이 똑같이 와. 투동사. 했어? 오케이. 스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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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키다야. 삼키다. 그러면은 조나 뭐야? 조나. 어. 삼킴? 당했다지. 스왈로. was. 근데 뭐. 뭐래. totally swallowed. totally swallowed. 뭐야 그러면은. you be finished? 응? 이게 뭐냐고 먼저 해석. 완전히. 정말로. 어. 삼킴을 받았다. 그치. 뭐에 의하여? in the big way's stomach. in the big way's stomach. 무조건 바위만 오는 게 아니야. 알겠지? 예전에 무슨 수동태 배울 때 수동태라고 한 다음에 뭐. 이거를 막 바꾸고 나서 바위 붙인다. 이렇게 했잖아. 기억나? 기억나지? 근데 바위만 오지 않아. 이렇게 전치사 명사가 오지. in the big way's stomach. in the big way's stomach. in the big way's stomach. 응. 뭐야. 큰 고래의 위장 안에. 그치? 위 속에서 삼킴을 당했다. 완전히. totally. 완전히. 더 뉴리 일렉티드 프레지던트. 더 뉴리 일렉티드 프레지던트. 더 뉴리 일렉티드 프레지던트. 그치. 이거는 새롭게야. 새롭게 일렉티드. 선출된. 네. 그치. 일렉티드에서 나오는 그거지? 일렉티드야. 이것도 동사 파생 현사라고. 알겠지? 새롭게 선출된 그 대통령은 뭐 했대? Was very embarrassingly asked. 해봐. Was very embarrassingly asked. Embarrassingly는 무슨 난처하게야. 알겠지? 난처하게 뭐 했대요? 질문을 받았디야. 그치? Ask는 질문하다니까. 이건 능동이란 말이야. 그치? 근데 Asked는 뭐야? 질문을 받았다. 됐지? 개념 정리됐어? 네. The newly elected 프레지던트 Was very embarrassingly asked. The newly elected 프레지던트 Was very embarrassingly asked. 누구에 의하여? By many reporters. By many reporters. 누구에 의하여? 많은 기자들에 의하여. 그치. 기자들에 의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 The newly elected 프레지던트 Was very embarrassingly asked. By many reporters. 좋았어. 나는 이게 Accept는 받아들이고 Love는 사랑하다야. 알았지? 그러면 나는 사랑 받아들여지고 사랑받는다. I was. 받았다. 그거는 이제 받는다는 I am. 뭐 할래? I am accepted. I am accepted. Accepted. And loved. 그치? 난 사랑하다가 아니고 사랑받으니까. 과거에 사랑받고 끝나고 싶진 않잖아. I am accepted and loved. I am accepted and loved. 됐어? I am accepted and loved. I am accepted and loved. 누구야? By my father. I am accepted and loved. 됐어? 나는 받아들인다는 I accept이야. 난 사랑하는 I love고 나는 받아들인다. I am accepted. I am loved. By my father. 그치?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받아들여주셨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까지야. God loves. God accepts. 알았지? I am accepted and loved by my father. I am accepted and loved by my father. 오케이. Move. Move. 움직이다지? His phone was moved. His phone was moved. His phone was moved. 움직여졌다야. From here to there. From here to there. From here to there. From here to there. 됐어? 네. 이쪽에서 이쪽으로 처벌하다야 He 처벌받았다. What's punished. 그러니까 punish는 처벌하다지. Punish. Punish. 처벌받았다. What's punished. 근데 crue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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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nished지? 뭐야. 기억나? Cruelly? 어. 잔인하게 Brutally도 있고 cruelly도 있지? 잔혹하게 At the cross Because of my sin 자 주비디 다음에는 뭐가 온다고 했어? 전명이 온다고 했지? At the cross Because of my sin Because of가 전치사잖아. 어디 있어? 장소 At the cross 방법 Because of my sins 됐어? 잔혹하게 He was cruelly punished at the cross Because of my sins He was cruelly punished at the cross Because of my sins 시작 He was cruelly punished At the cross Because of my sins 됐어? 네. 다 같이 주비디 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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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올 수 있어 알았지? 전치사 명사는 아예 세트로 해요 At the cross Because of my sins 앞으로 올 수도 있어 At the cross Because of my sins He was cruelly punished 그렇지 이거는 전치사 명사 부사는 위치가 자유로워 그렇지? 근데 보통은 맨 마지막에 오는 게 문장 끝나고 주동목 주 주 비디 그렇지? 끝나고 와 끝나고 끝나고 알았어? 끝나고 자 이제는 동사랑 주어 명사랑 그 다음에 비동사랑 동사 ing야 난 목적어가 오지 알았지? 네. 이건 언제 쓸까? 다 같이 명사가 동사하고 있는 중 동사하고 있는 중 우리 다 배운 거야 Jesus at your door Jesus at your door 문 앞에 계신 예수님이다 네. 명사 뒤에 전명 오면 뭐야 형용사라고 했어 네. 됐어? 네. 다 같이 형용사는 명사를 명사를 꾸며주는 말로 써 명사의 앞 뒤에 온다 됐지? 이렇게 근데 보통 원형 형용사 같이 beautiful 뭐 desirable 뭐 smart 이런 형용사 같은 경우는 무조건 앞에서 와 무조건 아니고 대기 앞에서 와 뭐 possible 이런 거 그지? 근데 이렇게 한 단어 이상으로 at your door 이렇게 전명 형태로 오잖아 이건 무조건 뒤로 가 알겠어? 나중에 문장으로 오는 형용사도 배워 맨 마지막 시간에 알았지? 챕터 2 맨 마지막 시간에 배운단 말이야 무조건 뒤로 간단 말이야 길어질수록 뒤로 가 알겠어? Jesus at your door knock 근데 지금 두드리고 있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It's knocking It's knocking It's kno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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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그러면은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 명사야 그냥 알았지? I saw Jesus 해봐 I saw Jesus knocking the door 됐어?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알겠어? 명사야 그냥 그냥 비동사 안 오면 됐는가? 다시 bapt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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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침내를 주다지 그렇지? 그러면은 John is baptizing John is baptizing John은 뭐한다? 침내? 죽고 있는 중 죽고 있는 중이다 And everyone is going to him Everyone is going to him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가고 있는 중이다 됐어? Rise 고조되다 차오르다 Praising is rising 찬양은 고조되고 있다 그렇지? Eyes are turning to you 찬양이 있어 Praise is rising Eyes are turning to you 알지? We turn to you 눈들이 돌이키고 있어 찬양은 고조되고 있고 알겠지? Praise is rising Eyes are turning 이렇게 하는 거야 Prea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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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Preaching은 설교하다지 Paul wonderfully accepted by Jesus 이거 뭐야? 형용사야? 네 무슨 형용사야? 동사 이디 형용사다 알았지? 근데 여기 wonderfully로 꾸며준겨 놀랍도록 accepted 뭐야? accepted accepted 아까 했잖아 방금 너희 집에 두고 오지 accept 뭐야? 용납하다 근데 accepted니까 용납되어진 누구의 이야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디 형용사 오면 뒤에 전명 따라온다고 했잖아 그렇지? 기억나? 그럼 명사 뒤에 왔으니까 얘는 뭐야? 형용사라고 놀랍도록 예수님의 이야에 받아들여진 바울은 됐어? 네 뭐야 이제 It's preaching the gospel 뭐 했대야? 복음을 전하고 전하고 있다 됐지? 놀랍도록 받아들여졌잖아 우리도 하나님께 이하여 지금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아무 의의가 없잖아 우리는 그 은혜의 힘이 벌써 살아가는 자들이야 알겠지? 우리가 구원 받을 때만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때에도 그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 알겠지?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지 그치? 이방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이렇게 했다 stand stand 뭐야 서있다지 the son of man resurrected from the dead 자 resurrect라는 동사에서 나왔어 resurrect 뜻이 뭐야? 어? resurrect resurrect resurrection 부활이야 부활 resurrection 그럼 resurrect는 뭐야? 부활하다 그치? 뭐 부활하신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형사를 쓸 때는 뭐야?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렇지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렇지? resurrect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형용사지 그냥 온 게 아니라 전면까지 같이 왔어 느낌 들어왔어 이제? 네 응 the son of man resurrected from the dead the son of man resurrected from the dead 너네가 이제 계속해서 어떤 읽으면서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돼 아 이게 동사 파생 형용사구나 이거를 그냥 다른 학원에서는 pp라고 한단 말이야 여기서 이제 개념을 알고 들으면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아 아 쟤네 저런 식으로밖에 표현하지 못하는구나 불쌍히 여기면서 들어야 돼 알겠지? 어 우리가 근데 교만한 마음을 가져선 안 돼 아 저 찐사들 이러지 말고 극율한 마음으로 아 이렇게밖에 모르다니 형용사인데 이거는 형용사잖아 그치? 형용사인데 pp라고 pp의 그 결박당에 있어 알겠지? 과거 분사에 과거 분사란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쓴단 말이야 is standing at the right hand of God 스테반 집사님이 이렇게 본 거잖아 oh the son of man is standing at the right hand of God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다 그치? 해봐 there is Jesus there is Jesus resurrected from the dead 아니 예수님이 알고는 the son of man 인자가 the son of man here is the son of man resurrected from the dead here is the son of man resurrected from the dead 저번 시간에 한 거랑 연속으로 됐지? 응 자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명사가 오고 비동사 플러스 동사 이디가 오면은 명사가 뭔가 해지거나 받거나 당한다 그 주어 명사가 오고 b 플러스 동사 ing 목적 오면은 명사가 뭔가 하고 있다 됐지? 문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전명이 온다 오케이 자 이제 암기해보자 persecute 뭐야 they were persecuted 아 핍박하다 먼저 하고 자 그들은 핍박 받았다지 이제 당하는 거야 그들 they were they were persecuted they were persecuted 솔로몬스 뭐지 템플은 truly 참되게 완전히 totally totally destroy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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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로몬스 템플 was totally destroyed 잘했어 욕하다 템프트 욕 받았다 욕 받지 않았다 Jesus was not tempted by the devil 시작 Jesus was not tempted by the devil 좋았어 죽이다는 키리고 죽임 당하다는 was killed 그치? Jesus was killed for us Jesus was killed for us blessed blessed 는 축복하다고 축복받다는 was blessed 그치? they were blessed 누구에 의하여? by Jesus 근데 어떻게 몹시니까 greatly blessed they were greatly blessed by Jesus 됐어? 이거는 삼키는 능동이지 삼킴 당하다는 was swallowed 그치? was 완전히 totally swallowed 그치? in the big whales whales stomach 그렇지 in the big whale's stomach Jonah was totally swallowed in the big whale's stomach 복습해야 돼 알겠지? 자 조롱하다 mock mock 자 이 땅에 성육신을 하고 예수님이니까 명사 써주고 그 다음에 꾸며줘야 된다 Jesus 어떻게 뭐라고 그랬어? incarnate incarnate on the earth 그 다음에 이제 동사 조롱 당했다 비동사 써줘야지 was miserable 하면 형용사 되는 거야 miserable 그렇지 왜냐하면 mocked 가 형용사잖아 꾸며줘야 될 거 아니에요 부사로 miserably mocked miserably mocked 됐어? 자 질문하다 뭐야 ask 근데 지문 받다는 was asked 근데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이니까 the newly erected president the newly erected president 매우 난처하게 지문 받았다 very 비동사 먼저 써줘야지 was 단순히 was very embarrassingly 어려워 좀 asked 그지 was very embarrassingly asked 많은 기자들로부터 by many reporters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 the newly erected president was very embarrassingly asked by many reporters 좋았어 자 받아들이고 사랑하다 accept and love 이거 능동이야 근데 받아들여지고 사랑받다 I am accepted and loved by my father 한 번 더 시작 I am accepted and loved by my father 좋았어 움직이다는 능동 move 움직여지다는 was moved 되지 대체 그 전화기는 움직여졌다 his phone was moved 이쪽에서 저쪽으로 from here to there from a to b 시작 his phone was moved from here to there 좋았어 처벌하다는 punish 처벌 받으셨다는 punished was punished 비동산은 같이 해야 돼 알겠지 동작이 들어갔으니까 he was 그 다음에 아니 잔혹하게 cruelly punished cruelly punished 창방시 on the cross 내재에 의하셔도 되지만 때문에 because of for our sins 해도 돼 시작 he was cruelly punished at the cross because of my sins at the s로 썼네 s는 주소야 o는 붙어있는 거고 이는 그 안에서 knock knock 자 이거는 b 동사 ing야 목적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jesus at your dog jesus at your door 문 앞에 계신 예수님이 녹화하고 계신다 is knocking that's is knocking jesus at your door is knocking baptize 침내 주다니까 침내 주고 있다 john is baptizing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 everyone is going to him 비동사 써줘야지 john is baptizing and everyone is going to him 좋았어 rise 고조되다 차오르다 찬양이 고조되고 있다 praise praise is rising 그 다음에 눈이 돌키고 있다 and eyes are turning to you 시작 praise is rising and eyes are turning to you 좋았어 설교하다 근데 주가 길지 그지 예수님의 놀랍도록 용납받은 바울 먼저 뭐 써줘야 돼 바울 써주고 꾸며줘야 되지 용납받은 accepted 놀랍도록 이니까 wonderfully accepted 누구예요 by Jesus 거기까지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동사야 그 다음에 Paul wonderfully accepted by Jesus 그 다음에 어떻게 is preaching preaching the gospel 누구에게 전명 to the Greeks 시작 됐어 자 서있다 스탠드지 서있고 있다 서계신다 is standing 자 근데 예수님하고 나서 뒤에서 꾸며줘 인자네 인자 명사 먼저 써주고 the son of man 죽은 자와 가운데서 부활하신으로 꾸며줘 근데 뒤에서 꾸며준다 the son of man resurrected 어디서 from the dead 다시 한번 시작 the son of man resurrected from the dead 서계신다 is standing 어디에 at the right hand of god 이게 하나님 우편이라는 뜻이야 at the right hand of god 시작 이렇게 전명 나오면 항상 나올 때마다 밑줄 긋고 외우는 거야 알겠지 at the right hand of god 처음부터 끝까지 느낌 살려서 읽는다 시작 the son of man resurrected from the dead is standing at the right hand of god 됐어? 자 박수 수고 많이 했어요 개념 잡혔지 이제? 네 정면 수비 수고 15 low 수고 발 입니다 감사합니다.